소아 씨의 아이들 네, 우리 소아 씨의 아이들 여러분 무대 위에 오셨습니다. 자, 무대 사진을 좀 더 잘 찍힐 수 있도록요. 서로 멤버 여러분께 밀착을 해서 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시선은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. 왼쪽부터 카메라 봐주시고요. 이어서 중앙에도 카메라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몸을 살짝 틀어주실까요? 네, 잠시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만 앞으로 나와주실까요? 이 원의 있는 쪽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우리 여섯 분을 또 함께 다 같이 뵙습니다. 이미 제가 우리 소연 씨와 우리 포즈쿠키 통해서 뵙고 나머지 네 분까지 합쳐서 이렇게 완전체 우리 아이들 여러분 뵙는데요. 우선 가볍게 인사 한 말씀, 제가 마이크 넘겨 드릴 테니까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. 자, 인사 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아이. 안녕하세요, 아이들입니다. 자, 오늘 골든디스크 정말 의미가 아주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. 어떠세요, 기분? 일단 골든디스크에 저희가 나오게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신기하고 곧 무대에 오르는데 떨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습니다. 데뷔 6개월만이에요. 5월 2일에 데뷔를 하셨으니까 6개월만에 골든디스크 이 큰 무대 신인상으로 올라오시고 또 거기에 본상으로 올라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2018년에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이 이뤄낸 그 많은 일들이 정말 여러 가지 막 스쳐 지나가실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혹시 지금 딱 떠오르는 순간이 있을까요? 문제가 있을까요? 저는 어... 저는 어... 여태간 사실 제일 떨렸던 순간은 아마 좀 데뷔 쇼케이스 아닐까 싶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큰 무대가 서 보니까 되게 떨려... 다들 떨렸던 것 같고 뭔가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아 이제 우리 아이들 탄생했다? 이런 느낌이었다. 탄생했다 이런 느낌이어서 그때 제 기억에 남아요. 역시 시작점이 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 자 그렇다면 골든디스크 무대에서 아이들의 시작은 오늘입니다. 오늘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말씀 살짝 스폴러라고 하죠? 살짝 흘려주시고 여러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일단 저희가 어... 다른 시상식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 한번도 보여드린 적 없는 그런 무대를 일단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또 새로운 리믹스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제일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아 이렇게 약간 살짝 긴장하고 떨리는 와중에서도 아주 방금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.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무대를 골든디스크에서 보여주실지 또 기대를 하면서 우리 여섯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잠시 뒤에 무대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저한테 뵙겠습니다. 네 저한테 뵙겠습니다. 네 우리 소아 씨 에릭 아 우리 아이들 여러분 무대 위에 오셨습니다. 자 무대 사진 좀 더 잘 찍힐 수 있도록요 서로 멤버와 여러분이 밀착을 해서 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시선은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왼쪽부터 카메라 봐주시고요. 이어서 중앙에도 카메라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몸을 살짝 풀어주실까요? 네 제가 잠시 인터뷰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만 앞으로 나와주실까요? 이 원이 있는 쪽으로 나와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우리 여섯 분을 또 함께 다 같이 뵙습니다. 이미 제가 우수연 씨와 우기 씨는 우리 포슈쿠키 통해서 뵙고 나머지 네 분까지 합쳐서 이렇게 완전체 우리 아이들 여러분 뵙는데요. 우선 가볍게 인사 한 말씀 제가 마이크 넘겨 드릴 테니까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. 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. 자 오늘 골든디스크 정말 의미가 아주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. 어떠세요 기분? 어 일단 골든디스크에 저희가 나오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곧 무대에 오르는데 떨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습니다. 네. 데뷔 6개월 만이에요. 5월 2일에 데뷔를 하셨으니까 6개월 만에 골든디스크 이 큰 무대에 신인상으로 올라오시고 또 거기에 본상후보로도 올라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2018년에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이 이루어낸 그 많은 일들이 좀 여러 가지 막 스쳐 지나가실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혹시 지금 딱 떠오르는 순간이 있을까요? 문제가 있을까요? 저는 여태간 사실 제일 떨렸던 순간은 아마 지금 데뷔 쇼케이스 아닐까 싶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큰 무대에 서 보니까 되게 떨렸던 것 같고 뭔가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아 이제 우리 아이들 탄생했다 이런 느낌이었다. 탄생했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때 제일 기억에 남아요. 역시 시작점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 자 그렇다면 골든디스크 무대에서 아이들의 시작은 오늘입니다. 오늘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말씀 살짝 스포일러라고 하죠? 살짝 흘려주시고 여러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일단 저희가 다른 시상식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는 그런 무대를 일단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또 새로운 리믹스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제일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아 이렇게 약간 살짝 긴장하고 떨리는 와중에 저도 아주 도박도박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.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무대를 골든디스크에서 한번 보여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우리 여섯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잠시 뒤에 무대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저한테 마이크 네 저한테는 Once . 네 네 나 나 너 너 저기